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고3, 3월 합형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긴장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1, 2월 달에 내가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 점검을 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가 킬러 문항에 대해서 어디까지 접근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지 본인을 점검하는 시험이었던 것만큼 여러분 정말 긴장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선생님 저 맨 뒷페이지까지는 가지도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2, 3단원 개념이 빠져서 그래 등등 여러 가지 조언도 해줬고요. 그리고 막상 킬러 문항 보니까 쉬웠는데 그거 못 풀었으면 아쉬웠어요.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3월 첫 시험이었고요. 킬러 문제 계속 가지고 가시면서 2, 3단원 개념 부분 같이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킬러 문항은 킬러 문항대로 해결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6평 전까지 킬러를 완벽하게 끝내놓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셔야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이 개념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자의 구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리지 않고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배치를 일일이 쓰지 않고요. 머릿속에 떠올려서 전자의 개수 그리고 오비탈의 개수가 탁탁탁 처리가 되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항 해설 강의를 업로드를 해드렸고요. 그 해설에 세세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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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셔야 돼요.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개념이 빠지신 분들입니다. 라는 것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리면서 해설 강의를 업로드했기 때문에 해설 강의를 쭉 보시면서 아, 내가 여기 여기 개념이 빠졌구나. 라는 거 점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항 업로드된 해설 강의 꼭 봐주시고요. 오늘 이번 퀘스트를 통해서 양적 관계에 대해서 킬러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20번,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어떻게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일관된 풀이가 뭔지에 대해서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20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C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BC까지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요하는 것보다 어떻게 양적 관계에 대한 여러분들이 접근이 시작이 돼야 되고 해결이 돼야 되는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학 반응식을 먼저 쓰셔야 돼요. 선생님이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는 쓰셔야 됩니다. 자, 반응 전의 상황이요. 8g이야, 28g이야 쓰셔야 되고요. 없어지고 없어지고 증가해 쓰셔야 됩니다. 왜? 반응 전과 후를 묻겠어 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인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됩니다. 자, 실험 2도 보시면 나 반응 전에 24g이 있었어, yg이 있었어, 없어지고 없어지고 증가해요. 로 좋습니다. 자, 반드시 실험 1에서의 양적 관계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실험 2의 양적 관계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실험 1과 2의 양적 관계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봐. 내가 0으로 떨어지게 되면 1.5배 반응으로 이게 33g이 생성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0이다. 28g이 빠졌는데 질량 보존 성립이 당연히 되지 않죠. 빠진 질량, 증가 질량의 종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 게 반응물이야. 그러면 얼마? 14g이 빠졌어, 22g이 빠졌어, 22g이 증가했어.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자, 물론 8대 14대 22의 질량 B로 반응하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으로 풀어도 되지만 양적인 관계를 보는 연습을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21g이야. 1.5배니까 4g만 추가가 되면 네가 한 게 반응물로 Y는 21g이야. 자, 질량에 대해서 우리가 양적 관계에 집중하면서 처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밀도가 나왔다라는 건 밀도가 나왔다라는 건 아보가드로 법칙도 묻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질량은 같습니다. 그럼 밀도가 3대 4라는 건 보피가 4대 3이야. 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두 지점을 보시면 자, 질량이 36g이야. 질량이 45g이야. 부피는 미지수야. 밀도가 몇 대 몇이다? 24대 25이기 때문에 자, 9로 처리를 하셔서 25분의 1대 24분의 1로 5대 6으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피가 5대 6이야. 그러면 아, 약속이 틀어지면 안 되니까 니도 4.5가 돼야 되겠구나. 자, 보세요. 자, 나 반응 전에 6몰이야. 반응 후가 4.5몰이야. 얘들아, 1.5몰이 감소가 되는 반응이야. 아, 그래? 그럼 난 1몰이 감소가 되는 반응이어야 돼. 1.5배의 반응이다. 점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응 전이 5몰이야. 그럼 반응 후는 4몰이야. 자, 여기까지는 답이 바로 나오십니다. 그러나, 그러나, 자, 끝까지 아보가도로 법칙을 묻는 거다라는 걸로 해서 B씨까지 같이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5몰이야. 우리가 4몰이야. 자, 한번 확인해 봐. 봐. 아, 우리가 5몰이고, 우리가 4몰이고, 우리가 5몰 다시. 우리가 6몰이야. 아, 질량의 비가 4대 3이죠. 질량의 비가 1대 3입니다. 아, 나 1몰, 4몰이야. 나 3몰, 3몰이야. 물론, 자, 나 A몰이야, 3A몰이야. 그 다음, 나 3B몰이야, 4B몰이야. 미지수 달아서 처리하셔도 됩니다. 바로 보이시는 분들은 바로 가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나 1몰이 빠졌어. 약속 지키시는 겁니다. 나 2몰이 빠졌어. 그럼 나 몇몰이야? 나 몇몰이야? 2몰 이어야 돼. 자, 반드시 전후가 아닙니다. 양적인 관계에, 양적인 관계에 1.5몰이 빠졌어. 난 1몰이 빠지는 반응이야. 양적 관계에 집중을 하시면서 내가 일관된 방법으로 처리를 해내고 있는가까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요. 다시 풀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좀 잘 없으시더라고요. 선생님, 해설강이 언제 올라와요? 를 기다리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내가 왜 틀렸을까? 내가 왜 늦게 풀었을까? 왜 내가 해결하지 못했을까? 자기 반성이 녹아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문제에 30분이간 시간이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킬러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속도까지 붙고요. 나중엔 정말 여유있게 1번부터 20번까지를 풀어낼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일관된 방법, 일관된 방법으로 양적 관계에 접근해서 해결까지 하고 있는지 뭘 묻는지가 적용이 되는지를 본인 점검하셔야 됩니다. 킬러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킬러 특강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4월 12일 날 킬러 특강이 개강이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킬러 특강 단원명 이벤트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선생님이 수업하는 포인트를 잘 집어내셔서 제가 그거를 보고 내가 이렇게 진짜 하나? 제가 강의를 확인까지 봤을 정도로 너무 근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4월 12일 킬러 특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킬러 특강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이벤트와 관련된 킬러 특강 퀘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